드라마 스페셜 우리들이 있었다에서 학족공룡의 관광자로 변신 더욱 탄탄해진 연기력을 정보여 주셨죠 무대 중앙에서 왼쪽부터 탄탄해 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중앙 오른쪽으로 엠크로듀기로 하겠습니다 정말 화재가 된 화두가 된 컨텐츠를 드라마 스페셜에 맞게 다양한 매력을 선보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엠크로듀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화재가 된 화두가 된 컨텐츠를 오늘 드라마 스페셜에 맞게 다양한 매력을 선보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직장으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재원